오늘은 하논 3번 연습해 볼게요 하논 3번 내가 손가락을 올리라는게 눌렀지? 눌렀으면 나머지 손을 다 올리라는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올리고 연습할때는 손가락을 많이 올려요 천천히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 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 손가락에다가 힘을 팔에 무게를 다 걸어줘야해요 두번째 손가락을 걸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봐요 이렇게 걸어요 힘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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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을 터트려 천천히 손가락을 터트려 이dles 솔바솔레시도레미 부터 레시 도레미 네 그렇게 양손으로 다시 한번